안녕하세요 오늘은 뱀 몸에 있는 마이트를 치료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건데요 이거 보이시나요? 지금 움직이는 이 콩 같은거? 이게 지금 뱀 몸에서 떨어지는 마이트입니다 여기다가 일단 미지근한 물을 받아서 대충 몸에 있는 마이트를 떨어내고 전용 약품 릴리프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건데요 그런거 세द이 leather 물 튄는다 물 튼 determ Landry 요리할 reward 더 들어? 마이트가 지금 이거 또 왕 마이트인가? 이런 거 여기도 카메라 하나 찍어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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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다 마이트에요. 지금 까만게 다 마이트에요. 이게 엄청 뚱뚱 떠다니고 있어. 이거 뺀다. 이거는 혜리코라고 식구한건데 이게 마이트샵을 이거는 뱀이 먹어도 상관없는거라서 얼굴에 뿌리셔도 무방해요. 여기 마이트들 지금 릴리프로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데 마이트가 이 릴리프에 닿자마자 죽거든요.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비닐 사이사이에 있는 마이트를 잡기 위해서 얼굴까지 꼼꼼하게 턱 밑까지 마이트들이 이 뱀 턱 밑에 되게 많이 껴있거든요. 보통 마이트들이 뱀 턱 밑에 마이트들이 뱀 턱 밑에 보통 흥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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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아까 릴리프 마사지를 한걸로 기초적인 응급처트를 끝났고 여기다 미지근한 물을 받아서 릴리프를 희석해가지고 한 3-4일동안 담가 후 마이트를 방문시킬거예요. 충분히 잠길 수 있을만큼 물을 담아야되요. 이렇게 뱀이 몸이 충분히 담길 수 있게 이 상태로 3-4일은 충분히 넣어놔야지 마이트나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!